그럼 우리 닦고 뺏어먹어볼까? 에이힛 오늘 무슨 날이에요? 할머니 책 읽는 날이죠? 오늘은 잡았다 놓이 할 거에요 아 재밌겠지? 그럼 H&M 에를린이 그리머 에밀리 볼랑 옹김 공경이 이거 누구 같아요? 이거 누구에요? 이거 누구일까? 오리갓다 그 이름이 로즈죠? 여기가 어디에요? 바다 바다에 누이와 엄마랑 뭘 했을까? 알아볼까? 여기 고이가 많이 있네 우와 그럼 몇 마리 한번 세어볼까? 우리 한번 세어봐요 오늘은 못하겠어요 한미간 세어볼까요 한마리 두마리 세마리 네마리 다섯 마리 여섯 마리 일곱 마리 여덟 마리 아홉 마리 열 마리 열 다섯 마리 열 다섯 마리 열 Slide 20마리, 21마리, 22마리, 23마리, 24마리, 25마리, 26마리, 27마리 우와 맞네 잘한다 누이 여기가 어딜까요? 어? 집에 있네 누이 별장인가 보다 우와 엄마랑 누이랑 바다에서 막 뛰어다니네 볼까? 어떻게 되었을까? 어? 여기 고위다 어, 고위 고위가 있네 어? 여기는 헬리콥터 타고 누이가 여기에 별장이 오나봐 해마다 여름이면 누이네 가족은 바닷가에서 지내요 누이와 엄마는 좋아하는 놀이가 있어요 누이가 저만치 이렇게 달려가면 엄마가 잡으러 잡았다 누이 하면 엄마가 누이를 잡는거에요 그러고는 누이를 꾹 안고 한참을 태워야죠 엄마가 놀아주면 누이는 다시 날아가면서 소리쳐요 또요 엄마 나 잡아보세요 나 잡아보세요 나 잡아보세요 재밌겠지? 잡았다 또 잡았다 엄마 또해요 또해요 엄마 또해요 또해요 어느 날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아빠랑 정신을 들고 갔어요 어른들끼만 계속 이야기를 했지요 누이는 심심이 있어요 누이는 거의 인형을 안고 일어났어요 잡기놀이를 하고 싶었거든요 엄마하고 잡기놀이 하고 싶었는데 엄마가 뭐하고 있어요? 할머니랑 할아버지랑 아빠랑 얘기만 하고 있었어요 누이는 싱그럽했어요 거의 인형이 있어서 다행이다 그지? 우리 잡아보세요 엄마 하면서 누이는 달려갔어요 엄마 잡아보면 엄마는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왜 못 들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이야기하고 있는다고 누이 목소리를 못 들었나봐요 잠시 후 할머니가 말했어요 누이가 어디 갔지? 누이 엄마가 누이를 불렀어요 누이 누이 아빠도 누이를 불렀어요 할아버지와 할머니 그리고 아빠 엄마는 베란다 밑과 집 앞을 찾아보았어요 누이 아빠도 누이 아빠 할아버지는 여기 밑을 막 들어가고 있네 할머니도 누이야 누이야 찾을 수 있는 곳을 다 둘러봐요 둘러봤어요 엄마 어쩌지 어쩌면 좋아 누이가 어디 갔을까 엄마는 두둥구름을 쳤어요 아빠가 말했어요 모르게 모래 언덕에 있는 풀숲에 숨어 있을지도 몰라요 할머니는 깨끗 소리를 듣는 것 같았어요 할아버지는 킥킥 웃는 소리를 듣는 것 같았어요 할머니가 말했어요 할머니가 말했어요 여기 좀 봐라 누이 거위와 여기 있구나 거위를 찾았대 누이 뭐지 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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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가 말했어요 잠깐만요 모두 가만히 됐어요 그러더니 엄마가 큰소리로 나 잡아봐라 누이 이랬어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누이가 왔을까요? 한번 볼까요? 누이가 달려나와 어? 누이가 엄마가 부르니까 달려나왔죠? 어떻게 되었을까 또 볼까요? 엄마를 잡아 잡았지요 잡았다 누이가 엄마를 잡았어 볼숲에서 엄마 할아버지가 누이에게 큰소리로 말했어요 여기 노지가 있다 노지 잡아봐라 할아버지가 고이 인형을 잡고 있었는거에요 그래서 누이가 어떻게 할까요? 누이를 잡겠죠? 잡았다 노지 재미있었어요 잡았다 누이 여기까지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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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뢰 아이들 povo 감사합니다.